Q. 자신감과 인사의 성함이 되는 부분을 전화할 수 있는 사이 Q. 자신감과 인사의 성함을 전화할 수 있는 사이 Q. 자신감과 인사의 성함을 전화할 수 있는 사이 Q. 자신감과 인사의 성함을 전화할 수 있는 사이 왜 때려줬지? 이게 뭐 위치를 이렇게 바꿔야 되나? 안 때려줬는데 여러분 저... 보여요? 안녕하세요. 김은별님. 검은별. 검은별님. 안녕하세요. 나는 계속 연결이 불안정함으로 나와. 되고 있는 거예요? 오빠 비트박스 해주세요. 되고 있어요. 부부치기, 뺨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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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뺨지기. 그냥 해? 여러분 안녕하세요. TPM 우영입니다. 안녕. 반가워요. 오늘 자꾸 비트박스를 해달라 그래. 네, 지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. 제가 지난주였죠. 잠깐 인사를 드렸었는데. 오늘 또 촬영이 있어가지고 메이크업을 분장을 좀 했습니다. 오늘 고잉고잉이라는 노래가 뮤직비디오가 오늘 고잉고잉은